알면 대박 오르면 쪽박 경제박뉴스 네 경제박뉴스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하겠습니다. 이거 안 읽으려고 했는데 pd가 시켜서 어쩔 수가 없네요. 우리 4867 쓰시는 애청자분 노변이 참 요점 정리를 잘하네요. 무슨 말인지 집중이 안 됐는데 딱딱 정리해 주시니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간지러운 멘트 보내셨고요. 그다음에 768에 쓰시는 분께서 노영희님 걱정하시는 청취를 조사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세요라고 말씀하셨고요. 5151에 쓰시는 분께서는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매일매일 기다려집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힘이 팍팍 납니다. 이런 거 계속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제내스 너무 중요하니까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이인철 소장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 정말 정말 좋은 우리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궁금해요.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또 인하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역대 최저수증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정말 경기가 그렇게 안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어제 문재 대통령이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장관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g20회담회가 있어요. 그렇군요. 오늘 사실 금통위는 오늘 예정돼 있는데 g20회담 때문에 이주열 총재 부재로 어제 하루 앞당겨서 열렸던 거고요.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g20회담 차 부재인 경우에도 지금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긴급 소지할 만큼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에 이어서 석 달 만에 금리를 또다시 낮췄습니다. 연 1.25%입니다. 이게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금리를 왜 이렇게까지 내려야 했느냐. 일단 미중 무역 분쟁으로 세계 경기 교역이 좀 둔화되고 있죠. 여기에다가 내부적으로는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1년 가까이 투자가 부진하고요. 여기에다가 지난 두 달 동안은 물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초유의 저물가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니까 돈을 풀어서라도 소비와 투자를 살려야 한다는 게 한은의 긴급한 목표가 된 겁니다. 이러면서 2절 총재는 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난 7월에 이미 올해 성장률 전망치 낮춰서 2.2% 제시했는데 이거 달성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면 금융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변화를 봐가면서 대응 여력을 갖추겠다라면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내비칠 정도로 최저 수준에서 더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계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사실 몰랐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금리 인하를 시키게 되면 오히려 경기 부양 효과를 내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거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 2.6에서 2.0으로. 국회 예산처는 2.7%에서 2.0입니다. 더 나쁘네요. 네. 아니 한꺼번에 전망치를 30% 넘게 낮췄어요. 그러네요. 이런 경우는 세 가지예요. 하나 전쟁이 발발했거나. 전쟁이요? 네. 두 번째 이런 걸 금융위기가 나타났거나. 세 번째 이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거나. 그렇잖아요. 아니 양궁 경기에서 선수들이 10, 10, 10을 쏘아야 되는데 1년에 두세 차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데 30% 이상 관역을 빗나간 겁니다. 그러면 전쟁도 아니고 그다음에 금융 전문가가 아닌 것도 아니니까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준하는 수준으로. 그 금융위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건데 그러면 과연 이 돈을 푼다는 정책이 과연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을 거니야. 전문가들은 대부분 회의적입니다. 지금 시중에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금리를 인하는 건 투자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하고 현금을 쟁여놓고 있고요. 가계 역시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 말이로 돈이 돌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유동성은 어디로 흐르느냐. 자칫 잘못하면 경기 부양 효과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금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지금도 금리가 많이 낮은 데다가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서울과 수도권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는 지역.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금리도 낮은 데다가 특히나 경기 침체로 주식과 같은 펀드와 같은 데서 계속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다 보니까 대체할 투자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정부가 부동산 규제로 정확하게 규제를 피한 곳 규제를 받을 곳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돈이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투계 문제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덕이 무서워서 잠 못 당을 거냐. 경기 하강 속도가 심상치 않다. 혹시 일자 찍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1%대 성장률 전망치를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긴급한 목표 때문에 이처럼 돈 더 풀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금리 인하기가 나오면서 기준금리가 1%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 얘기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은 지금 넘쳐나는데 사실 돈은 어디다 마땅히 투자할 데가 없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경제 전문가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일단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써요. 그런데 청와대 경제수석은 우리 경제 선방하고 있다고 하죠. 지금 나오는 고용지표 보셨죠? 고용지표 겉으로 보면 우리 경제 경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체감이 안 돼요. 민심을 오히려 이반하고 있고 경제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는 겁니다. 정확하게 현상 파악을 해야지 첫 처방이 나오는데 우에서는 경기 좋다? 그리고는 왜 그러면 청와대 긴급경제장관회의는 왜 소집을 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내년 총선이나 대선에 정치에 함몰돼서 경제가 지금 너무 망가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느껴지는 현실인데 이걸 보지 않고 무조건 위에서는 좋다 좋다 좋다. 최장 늦어도 올 연말이면 경제 효과가 좋아진다라고 경제수장 바꿨잖아요. 그런데 경제는 안 좋아지니까 외부 탓하고 있잖아요. 글로벌 경제 때문에 잘못하는 거지 우리는 선방하고 있다. 3만 달러 그리고 5천 국민들을 갖고 있는 소득 수준에서 우리는 선방하고 있다. 우리는 선진국처럼 경계 과실을 따먹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요? 우리는 아직 선진국처럼 아직 호환기를 누리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턱에 있는데 그들과 같이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지금 안일한 경제에 대한 인식이 있고 또 하나는 제대로 된 처방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인식이 잘못됐으니까 그러자는 건가요? 쓴소리하는 사람은 전부 다 뒤로 물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정말 쓴소리 제대로 하십니다.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또 이제 다른 소식 한번 전해볼까요? 국세청이 소득을 숨기고 납세 의문을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소득 탈세 혐의자 122명에 대해서 동시 세무조세 삭수했다. 이런 얘기도 있군요. 지금 최근 들어서 고소득자로 분류가 되고 있는 유튜버. 그렇죠. sns 인플루언서들 신종 고소득자들 122명이 탈세 혐의가 드러나서 집중 조사하고 있는데요. 수법을 보니까 유명 연예인 a씨의 경우에는 팬미팅 한 티켓 10만 원 이상 받는 티켓. 그렇게 비싸요? 기념품 판매 수익금을 부모 명의로 계좌로 받아서 세금을 탈루했고요. 또 tv 출연 계기로 맛집으로 불리며 호황을 누렸던 한 음식점 대표. 현금만으로 결제를 받는 수법으로 탈세라다가 덜미를 잡힌 겁니다. 또 국내 유튜버인 광고 수익은 해외 플러폼 업체에서 외화로 송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들을 제3자 명의로 돈을 받은 뒤에 소득신고를 누락합니다. 이게 1년에 만 달러가 넘는 외화를 송금할 때만 수익이 노출된다라는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진짜. 이게 앞서서 지난 4월에도 이런 인기 연예인 운동선수 고소득자 170여 명에 대한 세무조시가 착수한 바가 있는데 이 국세청이 큰 그림으로 2년 동안 이런 고소득 사업자 1700여 명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무려 추징당한 세금만 1조 3천억 원이 넘어요. 1조 3천억 원이요? 1조 3천억 원이니까 거의 그 2배 이상의 돈을 탈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탈로를 했어도 제대로 쓰면 좋은데 이렇게 줄인 세금을 사치품이나 고가 차량 부동산 구매했었다. 이게 사실 더 나쁜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뭐 먼 나라 얘기긴 하지만 너무 씁쓸한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조원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